역시 말살검은 아냐 최후의 말살은 나 자신조차 말살하는 것이다 마침내 첨탑 최강자 왓처를 말살한 왓처 왓처 어째서 이렇게 강한 것이지 아니 쟤가 왜케 잘돼 정권 맞고 사망 정권 맞고 지갑다 바디를 이거 안자고 관부강호했으면 바디를 채웠다 안타깝네 왓처 왓처 와나오 다시는 왓처에게 까불지마라 군열맞지 정하기 빼기가 어려워가지고 고요함 선견지명 흩날리는 소매 흩날리는 소매 안쓴지 되게 오래됐네 쓸리리브다 아 슬라임 분열시켰네 망했네 슬라임 아 완전 망했어 슬라임 분열했어 너무 약해 왓처 너무 약해 신성 모독이다 그루벅 iga 둘게 없네 퐁수 fr 홀리 워터 홀리 희순했다 엘 뒤두르기 내면의 평화 무예 같은 것도 보세요 슬픔님 오사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슬플하고 우는 걸 보니 프로그래머일까 슬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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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거 잘 뜨는 건 좋은데 뭔가 나사가 빠져 있잖아 슬픔님 아 뭐야 왜케제거 잘돼 아 대게 엽장이야 아이 추월이랑 이런걸 줘야지 아니 잠깐만 안쪽짜린데 너무 아니 필요한게 안나와 아니 제거 줘서 좋긴한데 아니 이건 또 왜 안나와 아씨 백이 다 없어져서 제3의 눈 쓰레기 됐네 이론상 백이 다섯장이면 예지 쓸모없음 다섯장에 가까울수록 쓸모가 없어 백이 다섯장이면 백이 다섯장에Of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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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분... 벽분은 언제나 좋긴 한데... 메피도 약 쓰세요. 메피도 약... 괴피도 약이다. 겁나 쎄네. 향로... 역분... 아니 뭐가... 왜 이렇게 안 나와... 분노소설... 못하는... 신노답 사명자... 안되고... 아니... 쓰레기만 골라서 나오는데 카드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만 골라서 나오지... 아니 왓처 카드 풀 좋아서 쓰레기 나오기가 힘든데... 정성껏 염백이네... 정성껏 염백이네... 마요나... 광풍 하나는 넣자... 광풍이 손절이랑... 뿌리검... 거의다가 딜보조까지 해서... 광풍이 날듯... 광풍 강화... 격분 강화... 광풍 강화가... 딜더 오를 듯... 광풍이…? 광풍단장 자기 싫어하는 나이... 뱀뱅처 봉치빵구남 휘갈김 휘갈김 빠다줘 근데 이제 슬슬 추월 안나오면은 쉽지 않은 아니 이거 두개는 좀 아니잖아 강제로 세장이네 이거 아니 시드가 그냥 압축을 강제로 시키는데 어떻게 하지? 그 대거는 됐으니까 이제 전투 계속 보면서 마요차차 물음표 가지 말고 물음표 가지 말고 어둠이 따위 한 텀만에 정리하는 것 같이오 이거 은근히 부복 괜찮을듯 뿌리검이 있어가지고 근데 강파 여유가 안되니까 쓰지말자 강화해야 될 카드가 너무 많아 강화해서 달라고 flood 판성 내려바로 저는 피켓 때릴수도 없고 안 때릴수도 없고 근데 밉상이네 헛 등신수양 아니 강화되어 있으면 넣겠는데 강화가 안되있어 돌겠네 강화가 50번데 강화가 왜이렇게 안되있냐 이러다 뒤지겠는데 체력 낮은 애들은 문제가 없는데 아 미친 카드 왜이렇게 안둔 선투준내 많이 했는데 이러고 죽으면 개오굴하겠네 사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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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발 광풍 하나 더 할까 이 광풍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된다 광풍 광풍 뭐야 저거 개징그럽네 아니 뭐야 드로왜래 아니 새삼에 눈 넣어봐줘 개징그럽네 개징그럽네 미쳐보셨다. 2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하나만 더. One. More. 2월. 2월 나온거 이거 광풍집어서 이제 섬탑 알고리즘 여기가 나온거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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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물음표 안 밟으면 수라가 남아 개꿀 아 귀 뭔가 좀 잘못한 것 같다 해보 어? 능력은 아니고 당장 추락떠도 어차피 공격카드 버리면 손절빼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하지만 귀신같이 손절이 잡히겠지 고거시슬도 없으니깐 뿜빰 뿜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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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지? 땀방에서는 히히우물 파밍되니깐 괜히 먹으면 안좋은일만 생길것같은 히히우물 히히우물 아니 이거 뭐 맨날 나오기만 하면 근데 일단 상루오라가 괜찮은 음? 유빈스 읍? 육각령이 령이 됐네 악이 없어짐 캐틀벨 아이 캐틀벨 좋긴 한데 운동이나 해라 액트4에서도 딱히 강화하는 셀드 도갈 아니 도갈을 왜 지금 금 주냐고요 마요? 전자 약손취를 일 덜 얻습니다 못하고 돈도 남는데 삼눈깔 지울까 그래도 안 지우는 게 낫겠지 지울 게 없는데 무너지 올까 딱히 지울 거 없네 두지 말자 벙급함 격분 때문에 벙급함 격분 때문에 우린 세 일 인공물은 내 것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향로였네. 괜히 졸았네. 한컨 할 수 있는 데까지. 잘 뺑쓰. 손자를 2패 뗐을까? 1패 뗐어야 되나? 1패 뺑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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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패 뺑쓰. 3패 뺑쓰. 아니? 킹갓 무혜가 아닌가 괜히 때리지 말까? 아니면 배려놓자 아니 킹갓이잖아 왜케 센겨 200킬? 왓서특 왠지 모르겠는데 킹갓이 등숙 매돌 힘 54층 교훈 줄게있나? 제삼눈 제삼눈 한번도 안쓴거 같기나 제삼눈 100이 얇아지면 삼눈이 필요가 없네 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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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캐틀벨이 이걸 해내는구나 캐틀벨 없었으면 그렇게 안됐다 압정방패 혼절로 쓸 수 있죠 아니 교훈 장난치지 말고 핫턴에 할 수 있는게 없네 뭐 이정도는 괜찮아 쌍컨을 못했구나 어 나 무적 무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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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서순했네 순서는 나약한 자들이나 신경쓰는 것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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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83.1놈 와 저 겁나 샘